이야기 한국사 이 총 8개의 이야기는 다 고려왕조 이야기입니다. 고려왕조가 정말 거의 500년 가까이간 긴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도인 개성도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선에 비해서 이 고려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고려 정치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시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려 정치사 첫 번째 바로 호족의 시대입니다. 고려 정치사의 핵심은요. 지배층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고려는 왕건과 같은 호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운 나라고요. 호족을 시작으로 해서 문벌 귀족사회, 무신의 시대, 권문세족의 시대, 신진사대부의 등장 와 이렇게 지배층이 여러 차례 바뀌는 왕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이었던 사실 조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려 정치사의 핵심은 지배층이다. 이 지배층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야기로 이 고려 정치사 첫 번째 시간 호족의 시대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왕건의 아들인 광종, 그리고 성종, 육대 임금 성종까지 세 명의 왕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금 태조 왕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뭡니까? 그죠? 아내가 많아요. 왕비가 스물몇 명입니다. 왕자도 장난 아니죠. 이게 제일 먼저 딱 나오는데 솔직히 딱 그게 기억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왕건하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고려를 건국하고 후상국을 재통일하면서 왕건이 했던 노력이 무엇인지까지 우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이 왕건은요. 무려 29명의 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후 6명, 부인 23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범한 이 고려의 건국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왕건도 호족이에요. 그리고 호족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자적인 군사 세력에 있는 호족이 내 편이면 진짜 감사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나에게 적이다. 그러면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그들의 손을 놓고 갈 수 없어요. 내 편이어야 돼요. 가장 좋은 내 편은 누굽니까? 그렇죠. 패밀리죠. 가족. 그러려면 어떡해요. 왕건은 각 지역의 유력 호족의 딸과 혼인을 통해서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또한 호족들에게 성씨도 막 하사합니다. 이걸 사성정책이라고 하는데 왕시성도 주고요. 아니면 특정 성씨를 부여해서 그 지역의 근본으로 삼기도 하고요. 왕시성 딱 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난 이제부터 왕선아야. 그건 뭘까요? 난 이제 왕건과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느낌 딱 가는 거죠. 그런데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하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가요. 단순히 호족만 흡수하고 간 것이 아니라 926년에 멸망했던 고구려를 계승했던 북쪽의 그 나라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흡수해버립니다. 고려사에 보면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민중 수만 명을 데리고 오자 왕건이 받았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에게 왕계라고 하는 이름 사성정책 바로 시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해의 유민들까지 우리 편으로 흡수하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다? 후백제 신라의 백성들까지도 다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구다? 왕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바꿔요. 무엇이냐? 너무너무 백성들이 오랜 시간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란으로. 그래서 인하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걷으려면 10분의 1 정도만 걷어라. 작작 걷어라. 그 정도면 적당하다. 백성들에게 수취할 때는 정도껏,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심도 확 얻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포용으로만 나간 건 아니고요. 사심관 정책과 기인 제도도 같이 병행합니다. 사심관 하면 내신에 늘 주관식으로 나오는 바로 그 문제인데요. 사심관이라 하면 무엇이냐? 이거죠. 호족에게 그 해당 지역에 관리를 맡겨요. 그리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지역의 사심관이 바로 너야. 경주는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네가 관리해. 허나 경주에서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알겠지? 라는 거예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신라 사심관을 시켜요. 경주 사심관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경주에 대한 관리, 지역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인 제도를 같이 시행합니다. 기인 제도라 하면 그 지역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데려와 살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호족은요. 누구보다도 왕건의 말과 정책과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지금 개경에 있는데 말이 좋아 유학이지 이게 뭡니까? 크으 내가 다 보고 있다. 네 자식 내가 됐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쓰면서 쥐락펴락했던 바로 왕건.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건은요. 죽기 전에 훈유 10조라고 해서 후세 임금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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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렴 하고 죽었어요. 워낙에 아들들도 많고요. 아내가 많으니까 아들도 많고요. 나라는 세워놨지만 아직 완벽하게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왕건은요. 불교를 어떻게 해라.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국가 행사는 아주아주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대하게 해서 이들의 마음을 얻도록 해라. 석영은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북진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유언들이 쫙 남기고 죽습니다. 왕건이 이렇게 훈유 10조까지 남긴 가장 큰 이유는 워낙에 왕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왕이 계승까지도 걱정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왕건은 일찌감치 자신의 첫째 아들인 장황후 오씨의 아들 해종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건이 죽은 후 그 아들이 왕이 되니 이 사람이 2대 해종이에요. 그러나 해종 때 보란듯이 호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해종 죽이겠다고 막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이 킬러들이 막 왕궁을 습격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에 해종은 즉위 몇 년 만에 병으로 죽고요. 그 뒤에 이를 이은 정종 역시 제위 몇 년 만에 죽게 되면서 4대 임금은요. 역시 태조의 아들인 광종이 있게 됩니다. 광종은요. 묘호부터가 빛날 꽝입니다. 미칠 꽝 넓을 꽝 아닙니다. 빛날 꽝이에요. 빛나는 임금 광종입니다. 비록 공포정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는 하나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광종인데요. 광종은 누가 봐도 다 알았죠. 형 때 어떤 식으로 호족들이 지금 왕권과 대립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광종은요. 판을 뒤집어버려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 과거제 아주 기출에 많이 나오죠. 과거제를 실시해버려요. 관리를 시험봐서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호족의 자제들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아니고 시험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후주 사람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를 통해 뉴페이스들, 나와 함께할 새로운 세력들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관리들의 관복까지 제정을 함으로써 탁탁탁 등급에 맞게 옷도 다르게 입힙니다. 또한 제일 문제가 됐던 그들이죠. 호족. 아버지를 도와 건국해준 거는 감사하지만 이들의 권한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이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었던 노비를요. 해방시키는데요. 이걸 노비안검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민들을 조사해서요. 이들을 원래 신분으로 복귀시켜주는 거죠.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호족은요. 내 사람, 내 거였던 노비를 잃게 되니까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고요. 국왕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아닌 일반 백성인 양민이 되면서 이들이 나라에 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재정이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대대적으로 호족을 숙청했던 이가 바로 광종입니다. 그리고 그 광종은요.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면서 독자적인 연호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연호가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예요. 즉 나는 왕이 아니라 황제다. 황제만 쓰는 연호까지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려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간 임금 바로 그가 광종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광종을 주인공으로 했던 고려시대 대하 사극의 제목이 왕국의 아침이 아니라 제국의 아침이었어요. 황제 제자를 써서. 그리고 이 광종이 막 노란 옷 입고 나와요. 황제를 상징하는. 이렇게 뭔가 고려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임금. 그 사람이 광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종 다음 다음의 임금이 바로 성종인데요. 이 성종 때의 핵심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유교 유교 유교입니다. 성종은 광종 때의 업적을 일부 비판하고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만의 정치를 새롭게 펴나가는 인물이에요. 특히 성종의 파트너. 아우 어마어마한 베스트 파트너. 바로 누구나. 최승로입니다. 이 최승로가 올린 28개의 시무 28조를 대거 수용해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인물. 바로 그가 성종이고요. 유교적인 정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관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국왕의 명령이 여러 지역의 백성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직권적인 통치의 모습을 보인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성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태조 왕건, 광종, 성종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정치사 두 번째 시간 문벌 귀족 시대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JSA 정선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